라이몬은 약간 좀 뭔가 느끼한 리마리오 느낌이었고 아우 정말 반듯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주는 인상도 그렇고 발음 차이 느낀 거 없어요 발음 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발음이나 저의 귀가 안 열려 가지고 그렇죠 확실히 다르거든요 지금 내가 들어봐도 그렇지만 스페인어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역마다 발음이 또 굉장히 달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스페인 스페인어랑 칠레 스페인어랑 발음 다른 거 그렇죠 스페인 스페인어에서 에스페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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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레 스페인어로 할 때 에스페란사 에스페란사 약간 다르죠 스페인 스페인어가 에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을 아타타타타 지금 뭐하니를 지금 뭐하노 뭐 이런 차이네요 약간은 그렇죠 사투리랑 사투리 종 차이 정도 그렇죠 그래도 한 번 더 알고 싶어요 컴예스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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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담백한 것 같기도 하고 로드리고에 대한 룸메이트 면접 엔트레비스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